신기한 굴 옛날 옛날에 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늙은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땅을 일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을 일구어도 가을이면 수확한 곡식을 지주에게 다 빼앗기고 남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생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해 늙은 아버지마저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덕이는 아버지에게 흰 쌀죽을 수어드리려 했으나 항아리 속에는 보리가 조금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아랫마을 아는 집을 찾아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편찮아서 그러니 쌀 좀 구워주세요. 우리 집도 쌀이 다 떨어졌지 뭐야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집주인은 콩을 한 대빡 퍼주었습니다. 그것이나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덕이는 배고픔과 피곤에 지쳐 바위에 의지한 채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백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 덕이를 깨웠습니다. 딱 하기도 하지 콩을 가지고야 어찌 알른 아버지에게 죽을 써드리겠느냐 못된 지주놈이 쌀을 다 빼앗아갔구나 노인은 덕이의 머리를 쐬다듬어 주었습니다. 덕이는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말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세요? 나는 이 산으로 간다. 예야 좋은 수가 있다. 이 콩을 가지고 초롱꽃이 핀 굴 속에 가서 밥을 지으면 쌀밥이 되는 수도 있단다. 쌀밥이라는 말에 놀란 덕이가 눈을 떠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덕이는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부터 그런 전설이 있었으나 초롱꽃은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하더라. 그동안 잘못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있으면 초롱꽃을 찾아보려 무나 덕이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별로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깨끗이 쓸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날만은 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덕이는 몇 번이나 뉘우치면서 마당을 깨끗이 쓸고 뒷산으로 올라가 초롱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초롱꽃은 먼 곳이 아닌 바로 덕이가 사는 집 뒤 작은 굴 앞에 피어 있었습니다. 덕이는 얼른 콩을 갈아 가마솥에 앉히고 굴 앞에 가서 저를 세 번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콩이 하얀 찹쌀밥으로 변했습니다. 그 밥을 먹은 아버지는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부터는 그 굴 속에서 밥을 지으면 나물죽도 쌀밥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기한 소문을 들은 게으름뱅이 늙은이가 몰래 굴을 찾아와 훔친 쌀 하나를 넣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마솥 안에 말똥만 하나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날 밤 백발 노인이 게으름뱅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만 공짜로 얻어먹는 내게는 말똥도 과하다. 이렇게 꾸짖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그 후로 마음씨 착한 덕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나쁜 토끼와 착한 호랑이 옛날 어느 날 호랑이가 두부 일곱 모를 함집하게 담아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동이가 필요한 호랑이는 두부와 물동이를 바꾸러 가는 길이었어요. 어떤 모양의 물동이가 좋을까 생각하며 부지런히 걷고 있는데 산에서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따스한 호랑이와는 달리 토끼는 매우 영리하고 마음씨가 고약했습니다. 토끼는 호랑이를 만나자 신이 났습니다. 가만있다. 오늘은 저 호랑이를 어떻게 골려준담 머리를 서너 바퀴 굴린 토끼는 먼저 호랑이에게 넙죽 인사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지금 어딜 가셔요 음 토끼로구나 나는 이 두부를 물동이랑 바꾸러 간단다 물동이가 필요하거든 그러세요 그런데 아저씨 함지박에 있는 두부는 몇 모나 되나요 토끼는 호랑이가 들고 있는 함지박을 보며 물었습니다. 일곱 모란다 아 일곱 모나 돼요 굉장히 많네요 저도 그것 좀 봐도 될까요 마음씨 좋은 호랑이는 토끼의 속셈이 뭐 한 지도 모르고 함지박의 두부를 토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토끼는 두부를 소리내어 세기 시작했어요 한 모, 두 모, 세 모, 네 모, 다섯 모, 여섯 모, 일곱 모 맞네요 일곱 모군요 그런데 호랑이 아저씨 또 뭐냐 물동이와 바꾸려면 두부를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물동이는 하나인데 두부는 일곱 모나 되니 일곱 배예요 아저씨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탈이에요 좋긴 뭘 호랑이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아저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두부 한 모만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두부가 먹고 싶으냐? 예 아저씨 그래, 그러마 마음씨 착한 호랑이는 두부 한 모을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두부를 받자마자 날름 한 입에 먹어 치웠어요 두부를 맛있게 먹어 치운 토끼는 호랑이에게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요 호랑이 아저씨 두부 너무 맛있어요 한 모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래라 호랑이는 다시 두부 한 모을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이번에도 얼른 먹어 치웠어요 그리고 혀끝으로 입가를 싹싹 핥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맛있어요 돈이 있으면 꼭 한 모만 더 사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제게 돈이 없으니 어떡해요? 토끼는 살살 꼬리를 치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가 가여웠어요 그렇게도 먹고 싶으냐? 여기 있다, 한 개 더 먹어라 호랑이는 두부 한 모을 또 주었습니다 토끼는 얼른 받아서 이번에는 한 입에 먹어 치우지 않고 야금야금 혀로 굴리며 먹었어요 토끼는 그러고는 또다시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아저씨는 정말 마음씨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 두부를 벌써 세모나 내가 먹었잖아요 그렇지 세모를 먹으나 더 먹으나 본래대로 일곱 모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게 돈이 생기면 갚아드릴 테니 두부를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될까요? 호랑이는 작고 귀하운 토끼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토끼는 호랑이를 요리조리 잘도 속여 남은 두부 네모 가운데 세모를 더 먹어버렸어요 호랑이의 함지박에는 두부가 한 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토끼는 제 볼일을 다 보았다는 듯 안녕히 가세요 하고는 갈 길을 갔습니다 마음씨 착한 호랑이는 토끼와 헤어진 뒤 두부 한 모가 든 함지박을 들고 온기전으로 가서 작은 물동이와 바꾸었습니다 작은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가던 길에 호랑이는 아까 그 토끼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두 번이나 만나네요 그런데 들고 가는 게 뭐예요? 어 아까 그 두부하고 바꾼 물동이지 그거 재미있게 생겼네요 한번 만져볼게요 호랑이는 아무 생각 없이 작은 물동이를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물동이를 받아들고 뱅글뱅글 굴리며 두드려 보았어요 아저씨 이 물동이에서는 참 묘한 소리가 나네요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요? 그야 물동이에서 나는 거겠지 물동이에서 난다고요? 토끼는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두드려서는 안 된다 물동이는 조금만 부딪혀도 깨진단다 아저씨는? 그런 것쯤은 저도 알아요 걱정 마세요 토끼는 아까보다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왜 그렇게도 남의 말을 안 듣니? 두드리면 안 된다니까 토끼는 정말 좋은 소리가 난다고 중얼거리면서 작은 물동이를 밀었습니다 결국 물동이는 두동강이 나고 말았어요 마음씨 좋은 호랑이도 이번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높이 들고 토끼를 잡으려 했지요 하지만 토끼는 옆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호랑이는 토끼를 쫓아갔습니다 토끼는 숲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치면서도 토끼는 호랑이를 더 놀려 먹을 수 없을까 궁리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토끼는 냇가로 달려가 얼른 꼬리를 물속에 담그고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호랑이가 달려오자 토끼는 꼬리를 물속에 담근 채 두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호랑이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 물속에서 눈을 감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저씨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줄 몰라요? 저는 낚시를 하고 있잖아요 꼬리를 물속에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먹잇감인 줄 알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아저씨도 들어와서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데요 호랑이는 갑자기 물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호랑이는 엉금엉금 물속으로 들어가 긴 꼬리를 물속에 담그고 눈을 감았지요 그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꼬리가 무거워질 거예요 그리고 토끼는 몰래 빠져나와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호랑이 꼬리는 마침내 물속에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뒤늦게 호랑이가 꼬리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심슬구진 토끼는 호랑이가 물속에서 꼼짝도 못하자 배꼽을 잡고 웃으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목을 졸았습니다 토끼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토끼의 몸은 이미 공중으로 둥둥 떠올라 가고 있었지요 커다란 독수리가 발톱으로 토끼를 힘껏 채가지고 하늘로 날아 오른 것이랍니다 거북이와의 줄다리기 옛날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그 거북이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코끼리, 하마, 나, 우리 셋이 최고야 우리는 힘이 똑같거든 코끼리와 하마가 그 소리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거북이가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북이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좋아, 내 힘을 보여주겠어 거북이는 스프로 코끼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나왔어 코끼리는 거북이의 말이 어이가 없었지요 너 누구한테 친구라는 거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나가 떨어질 녀석이 코끼리의 말에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흥,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내일 아침에 줄다리기를 해서 누가 더 힘센지 겨뤄보자 코끼리는 화가 나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마 거북이는 굵고 긴 덩굴을 자르더니 한쪽을 코끼리에게 주며 말했어요 난 저쪽에서 반대쪽 끝을 잡고 있을게 내일 아침에 줄이 흔들리면 잡아당기기 시작해 줄다리기에서 비기면 우리는 서로 친구인 거야 좋아, 내일 거북이 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 코끼리는 거북이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북이는 나머지 덩굴 한쪽을 잡고 강으로 갔어요 이봐, 친구 나왔어 하마가 화를 버럭 내며 말했습니다 누구더러 친구래? 조그만 거북이 주제에 하마의 말에 거북이가 말했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내일 아침에 줄다리기를 내서 누가 더 힘센지 겨뤄보자 그래, 해보자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줄지 거북이는 덩굴 한쪽을 하마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줄이 흔들리면 잡아당기기 시작해 줄다리기에서 비기면 우리는 서로 친구야 좋아 하마도 거북이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북이가 줄을 흔들자 코끼리도 하마도 얼른 줄 한쪽 끝을 잡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잡아당겨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는 그동안 음식도 먹고 푹 쉬었지요 저녁때가 되자 거북이는 칼로 줄을 댕강 잘랐습니다 그러자 코끼리도 하마도 철퍼덕 나동그라졌어요 거북이는 코끼리에게 갔습니다 코끼리가 아픈 다리를 문지르며 말했지요 네가 힘이 이렇게 센지 몰랐어 네 말이 맞아 우린 힘이 똑같아 이제 우린 친구야 거북이는 하마에게도 갔습니다 하마도 아픈 머리를 만지며 말했어요 몸집이 크다고 힘이 센 건 아닌가 봐 네 말이 맞아 우린 힘이 똑같아 이제 우린 친구야 이제 셋은 서로 친구라고 부르며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귀신 잡는 청년 어느 고울에 용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살았습니다 성격이 걸걸하고 활달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산 넘어 사는 친척집에 볼 일이 있어서 전날 저녁 동네 앞 개울에서 잡은 물고기 한 마리를 들고 새벽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라 고요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고개를 터벅터벅 넘어 가노라니 길 옆에서 뭔가가 푸드덕 푸드덕 했습니다 용덕이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곳에 신경을 모았어요 살펴보니 새 그물에 커다란 꿩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용덕이는 이것 봐라 하고는 그물에 걸린 꿩을 풀어서 왼팔 옆구리에 낀 뒤 물고기를 그물에 넣어두었습니다 꿩 대신 물고기라도 그물 임자가 가지라는 것이었지요 용덕이가 꿩을 가지고 고개 넘어 사라진 뒤 그물 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엇이 걸렸나 하고 그물을 들춰보았어요 그런데 새를 잡으려 쳐놓은 그물에 난데없이 물고기 한 마리가 은빛 비늘을 번뜩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그물 임자는 도깨비들이 장난치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뭔가가 금방이라도 뒤통수를 내리칠 것 같았어요 그는 홍겁을 하고 동네로 다름질쳐 내려왔습니다 동네 어기에서부터 그물 임자는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하며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비늘이 번쩍이는 물고기를 보고는 귀신 중에도 큰 귀신이 나타난 게 분명하다며 수금대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마침내 동네 어른들은 큰 병고가 일어날 징조라고 결론을 내린 뒤 산신령을 모신다는 건너마을 신장할미를 찾아갔습니다 신장할미는 동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신령님께 물어본다고 방울을 달랑달랑 흔들고 조그만 부채를 펼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정성이 부족했구먼 신령님이 크게 노해서 물고기로 변신해 나타났으니 병고가 일어나도 그게 일어나겠어 얼른 물고기를 모셔놓고 그은 곳을 해야겠어 동네 어른들은 큰 병고가 일어난다는 말에 놀라 신장할미에게 돈을 달라는 대로 줄터이니 큰 굿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장할미는 물고기가 나타난 곳에 당집을 짓고 진수성찬을 차린 다음 굿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집을 짓고 진수성찬을 차리고 굿을 했습니다 신장할미는 신이나 방울을 달랑달랑 흔들고 부채를 칠락팔락 펼치고 주문을 외우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굿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친척집에 갔던 용덕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다 보니 꿩이 그물에 걸렸던 곳에 당집이 생기고 동네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늘어서고 신장할미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용덕이는 옆에 있던 노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간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용덕이는 허허 웃으려다 말고 당집에 모셔놓은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그 물고기는 며칠 전 자신이 꽁과 바꿔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용덕이는 성큼성큼 당집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집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무당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그러자 용덕이는 며칠 전 자신이 개울에서 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과 그 다음날 친척집에 가다가 이 고개에서 그물에 걸린 꿩을 보고 꿩을 가져가면서 대신 물고기를 두고 갔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르신네들이 제 말을 못 믿는다면 이 물고기를 제가 구워 먹겠습니다 신령님이라면 제가 벼락을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 배만 부르겠지요 용덕이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물고기를 불에 구워 맛있게 먹었습니다 벼락도 천둥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속은 것을 알고 신장할미를 찾았으나 이미 신장할미는 어디로인지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울과 고울을 건너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인근에서는 신령님을 구워 먹었다는 용덕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그 즈음 용덕이네 마을에서 산 하나 내 하나를 두고 있는 남촌마을 기와집에서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소동을 벌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귀신은 장독을 깨고 기와짱을 박살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그 딸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와집 주인은 용덕이의 이야기를 듣자 곧 머슴을 보냈습니다 용덕이는 신령님을 구워 먹은 적이 없을 뿐더러 귀신을 물리칠 재간도 없다고 했으나 머슴은 듣지 않았습니다 해괴한 귀신만 물리쳐준다면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부디 거절 마시고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쫓겨나고 맙니다 용덕이는 계속 거절했으나 머슴은 부득부득 매달렸습니다 할 수 없이 용덕이는 기와집으로 갔어요 기와집에서는 주인을 비롯하여 온 식구가 나와 용덕이를 맞아들였습니다 본래 성격이 걸걸한 용덕이는 에라 이왕에 온바에야 어디 돼가는 꼴이나 보자 하고 편하게 마음 먹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면 배가 도둑해야 하고 배가 도둑하려면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용덕이는 음식을 내오라고 한 뒤 이것저것 먹었습니다 주인은 뒷곁으로 가 귀신이 나온다는 느티나무를 가르쳐 주었지요 몇백년을 묵은 듯 씹은 느티나무는 그야말로 귀신처럼 집 뒤에 버티고 서서 검은 그늘을 지붕에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귀신이 나올 때가 됐다면서 주인과 식구들은 문을 꼭꼭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용덕이는 마음을 다져먹고 뒷겹 모퉁이로 가 숨었어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나무중턱에서 파란불이 번쩍 했습니다 용덕이는 머리카락들이 하늘로 곤두서는 듯 했어요 다시 파란불은 나무 둘레를 빙빙 돌다가 벼랑간 딱 하고 벼락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와 함께 쩌렁쩌렁한 호령소리가 들렸어요 전벌을 받으려고 내명을 듣지 않은 것이냐 만일 내일까지도 내 앞에 딸을 바치지 아니하면 너의 온 식구를 다 몰살할 터이다 파란불은 다시 빙글빙글 나무 주위를 돌았습니다 용덕이는 귀신의 불빛이 자기에게로 달려들지는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으나 불빛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달기 올 때에도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숨을 돌린 뒤 용덕이는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목에 두 다리를 뻗고 들어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은커녕 심장만 쿵덕쿵 쿵덕쿵 울렸습니다 용덕이는 두 눈을 뜨고 창이 훤히 밝아오는 걸 보아야 했습니다 주인이 일찍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어젯밤 귀신 소리를 들었지요 네 들었습니다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물리쳐야 되겠지요 용덕이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융덕이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틈을 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가자 아침상이 나오고 뒤를 이어 머슴 하나가 큰 접시에 조린 생선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꽝과 바꿔놓았다가 귀신 소동을 일으켰던 생선과 같은 것이었어요 용덕이는 묘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놈이 귀신 노릇을 하던 그놈이로구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머슴은 눈을 크게 뜨고 용덕이를 보았습니다 용덕이는 바로 요 놈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고갯길에서도 귀와집에서도 요사를 부리고 있구나 순간 머슴은 얼굴이 백직장처럼 펄해지더니 보들보들 떨면서 용덕이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정황을 보아 용서해줄 만하면 용서해줄 터이니 사실대로 말하거라 머슴은 머리를 땅에 처박다시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누구 앞이라고 감히 속이겠습니까 사실대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머슴은 건넌마을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여 십여 년 전 이 집으로 머슴을 살러 들어왔지요 세경을 받는 대신 3년 동안 일을 잘하면 딸을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머슴은 워낙 부지런하고 착실해서 주인의 눈에 들게 일을 잘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석삼년이 흘러갔습니다 주인은 딸을 죽이는커녕 세경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10년이 흘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근래 주인은 딸을 다른 곳에 시집 보내려고 중매쟁이까지 집 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머슴은 얼마 전 당집에서 신령님이 변신한 것이라는 생선을 구워 먹었다는 말을 듣고 오늘도 같은 생선을 먹을 배짱이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어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머슴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용덕이는 머슴이 가엾고 주인의 소행이 괘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혼내주고 머슴의 소환을 이뤄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묘안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용덕이는 주인을 불렀습니다 귀신을 잡으려면 주인께서 제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주인은 돈을 많이 달라는 줄 알고 수고비는 부르시는 대로 드리겠으니 귀신만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용덕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수고비를 많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제물로 바치라는 딸은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인 것 같습니다 임자에게 주지 않는 까닭에 귀신이 심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머슴에게 3년 뒤 딸을 주겠다는 약속은 자기와 머슴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막을 단 하루 만에 알아낸 것을 보니 이 사람이 귀신 잡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은 용덕이에게 큰 절을 하며 분부대로 하겠으니 귀신을 잡거나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딸을 정해진 임자와 곧 결혼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는 귀신한테 모두 당하고 말 겁니다 주인은 그날로 딸과 머슴의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용덕이는 신랑신부를 보며 싱글벙글 웃고 신랑도 용덕이를 보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다음부터 부잣집의 귀신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덕이가 귀신을 물리친 것이지요 귀신 잡는 용덕이에 대한 소문은 이제 인근을 넘어 삼남지방에 두루 전해졌답니다 금강산을 지킨 오기 옛날 외금강 기습 한 마을에 오기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나고 자란 금강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심지가 곱고 마음이 바른 오기를 칭찬하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기가 산에 올라 나무를 뜯어가지고 마을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갑자기 말탄 오랑캐들이 달려들어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고 칼보림으로 사람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했어요 오기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오기 또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오랑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랑캐로부터 벗어나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에 잠긴 오기의 눈앞에 아름다운 금강산이 말없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안겨왔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땅거미가 밀려들며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도망치던 오랑캐들은 산마루에 오른 후에야 마음이 좀 놓였는지 쉬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산밑에서 아군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군사들에게 우리 군사들에게 오랑캐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야 해 모진 마음을 먹은 오기는 오기는 치마자락에 불을 붙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은 오기의 몸을 감싸며 산마루를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오기의 몸에서 일어나는 불빛을 본 아군들은 오랑캐를 향해 화살의 빗발처럼 쏘았습니다 뜻밖의 화살 벼락을 맞은 오랑캐들은 갈팡질팡하다가 무리를 지어 골짜기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오기는 오랑캐들의 무리 속으로 돌이 붙은 몸을 던졌습니다 산마루에 올라선 우리 군사들은 오기의 온몸이 불덩어리에 휩싸여 벼락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삼켰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잠하던 골짜기에서 거센 바람이 일더니 오랑캐들이 몰려있는 오운 골짜기 안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금강산으로 숨어들었던 오랑캐들은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금강산 골짜기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몇 차례씩 새참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금강산 인근 사람들은 이 바람을 금강내기라고 부르며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친 오기를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돌을 금으로 본 사람 옛날에 나홍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승려가 된 그는 일찍부터 많은 불교 서적을 읽어 불교의 교리에 능통하였고 그 지식 또한 깊고 풍부하였습니다 나홍은 금강산의 여러 절의 불교를 전파하였고 높은 승려로서 명망이 높았어요 세월이 흘러 고령이 된 나홍은 어느 날 자기가 살아온 한 생을 깊이 돌이켜보았습니다 어려서 금강산에 들어와 공부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수십 년 오로지 불도만을 연구하고 수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또한 절을 짓는 데 평생을 바쳤으니 그만하면 불학자로서 마음에 꺼릴 것이 없다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며 고통 없이 살아가는 속세를 보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나홍은 이 소원까지 풀고 기쁜 마음으로 생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산을 내려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나홍이 산천에 풍치가 있고 아름답고 그윽한 정서가 넘치는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나홍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화를 모르고 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을 높이 둘러친 어느 집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그 안에서 심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일인가 싶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주인인 듯한 사람이 열두어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에게 모질게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매질을 하는 거요? 저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종사리를 하다가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 아이가 빚도 갚지 않고 종사리도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이요 그날 밤 나홍은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 나홍이 어느 외딴 집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밖에서 투닥투닥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잡아라 죽여라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어요 나홍이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니 웬 군사들이 장정 하나를 붙잡고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장승같이 큰 젊은이가 순식간에 땅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나는 정말 도적이 아니란 말이요 젊은이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인가 부처님의 뜻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만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 반대로 되고 있으니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아마도 내 지성이 부족했던 탓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나홍은 세상 구경을 단념하고 다시 절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부처를 마주하여 불황연구에 바쳐온 한 생을 자부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무엇인가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두루 궁리하던 끝에 생각해낸 것이 큰 불상을 하나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를 하나 크게 새겨 그 신령스럽고 자비한 뜻을 더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었지요 다음날부터 나홍은 부처를 새길만한 곳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적당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산세가 오람차고 경치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만폭동과 통하는 길이 있어 불공을 들이러 오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아찔하게 높은 절벽으로 된 바위 벼랑에 내세를 가르쳐주는 미륵보살의 상을 새기기로 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재주많은 석공들과 승려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벼랑에 올라가 먹주를 치고 미륵의 화상을 그린 다음 석공들에게 따르게 하였습니다 보살상 앞에는 넓은 털을 닿고 암자를 지은 다음 큰 석등까지 세워 저를 찾는 사람들이 암호 떼고 불공을 들일 수 있게 하였어요 나홍이 돌아보니 보살은 수려한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급작스레 끝이 난 절벽에 붙어 거연히 틀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과 신령스러움이 비길 때 없었습니다 나홍은 부처의 이름을 묘길상이라 하고 그 앞에 저를 묘길상암이라고 불렀습니다 나홍은 이제는 부처의 뜻이 멀리 퍼지게 되고 위험도 있게 되었으니 사람들도 그 뜻을 받들리라 생각하고는 스스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나홍이 이렇게 애를 써서 불상을 새기고 절까지 지어놓았지만 웬일인지 그 후에도 부처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홍을 받들고 따르던 제자들도 다 어디론가 흩어졌고 결국 묘길상암에는 종훈이란 승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종훈이 남았던 이유는 나홍의 말대로 부처를 믿으면 불화도 없어지고 잘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처를 믿어도 잘 살기는커녕 굶주림조차 면할 수가 없었고 혹한의 겨울에는 몸에 스며드는 추위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훈은 피팍한 생활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게 해달라고 부처님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 년 어느 날 종훈의 눈앞에 묘길상 전체가 금덩어리로 보였습니다 종훈은 너무 반가워서 그 한쪽 귀를 쪼개보았어요 금이 분명해 틀림없는 금이야 종훈은 손이 닿는 대로 금을 떼어내가지고 장에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려고 보니 그것은 금이 아니라 보통 돌이었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땡중이 어딨나 돌덩어리를 금이라고 속이다니 부처님의 벌이 무섭지도 않으냐 생긴 건 벌쩡해가지고 사기를 치다니 원 종훈은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빌고 빌어도 은혜를 모르는 놈은 바로 부처 내 놈이로구나 화가 난 종훈은 그 길로 저를 뛰쳐나와 평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나홍이 그렇게 애써 새겨놓은 부처는 제 몸뚱이까지 떼인 채 버림을 받고 산골작에 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소년목수 이야기 금강산에 있는 정양사 앞들에 약사전을 지을 때의 일입니다 이곳은 금강산에서도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니 절도 아주 멋지게 지어야겠어 정양사 주지스님은 약사전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내놓으라 하는 목수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목수를 고르려고 하니 솜씨들이 서로 어핏에 타요 어느 누구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걸맞은 목수를 고르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 춘산동이라는 작은 마을에 뛰어난 솜씨를 가진 목수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양사 주지스님은 춘산동에 산다는 목수를 데리러 먼 길을 떠났어요 며칠 후 주지스님은 아주 귀엽게 생긴 소년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솜씨가 좋다니 목수로 모시도록 하세요 사람들은 목수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모두 놀랐습니다 주지스님은 소년을 도 목수로 도 목수로 모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그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도 목수는 도 목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목수한테 일감을 적당히 맡기고 자기는 어디론가 나들이를 갔다 오는 것이었어요 참다 못한 어느 목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를 이끌어 가야 할 도 목수가 날마다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요 그러자 소년 목수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 있어서요 당신들도 내일 백운대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철이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해해야지요 무조건 이해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어린 목수만 믿다가 이 큰 공사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도 목수인데 설마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하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도 목수가 시키는 일이나 하면 돼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요 목수들은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목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가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다음 날부터 소년은 밖으로 다니지 않고 마당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나무를 자르는 일이었어요 며칠 후 더 자를 나무가 없게 되자 소년은 자기가 자른 나무를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나무를 세어본 소년은 고개를 한번 기웃하더니 다시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래도 이상한지 눈을 끈뻑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도구를 주섬주섬 챙기며 말했습니다 난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니 도 목수님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시오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무 토막이 하나 없어졌어요 나무 토막이 하나 없어졌어요 주비에 도둑이 있는데 어떻게 저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자 곁에 서 있던 불목하니가 명구스러운 표정으로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나무 토막 내가 지웠습니다 나무 토막 하나쯤 없어도 표가 안 날 것 같아서 목침감으로 하나를 빼두었지요 불목하니는 숨겨놓았던 나무 토막을 가져왔습니다 소년 목수는 그나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나무는 쓰지 않겠으니 도로 가져가시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불목하니가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나무 토막에는 잡스러운 생각이 묻어 있기 때문이요 그러고 나서 소년 목수는 일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젠 정성을 다해 저를 일으켜 세워봅시다 소년 목수는 일꾼들에게 일감을 분담시키고 자기는 제목들을 부지런히 주워 섬겼습니다 이럴 수가 도목수가 쥐어주는 대로 받아놓기만 하면 제자리에 딱딱 들어맞다니 일꾼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루 만에 약사전을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불목하니가 숨겨놓았던 나무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한 대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없게 빈틈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약사전을 다 지은 다음 색을 입히고 나니 절의 건축구조와 그 수법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지었다고 하기엔 믿기 어려운 건물이야 들보도 쓰지 않은 건물의 지붕 한가운데 청근짐되는 바위를 연고 모양으로 다듬어 모자처럼 얹어놓다니 뛰어난 소년 목수에 솜씨를 두고 감탄을 하던 구경꾼들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도목수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습니까? 미숙한 저한테 무슨 재간이 있겠습니까? 다만 만군데에서 사방 둘레를 보면서 육각집을 구상했고 백원대에 올라가니 긴추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중양성의 석양에 빗긴 노을빛을 구경 못했더라면 단청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구룡연의 장엄함을 보면서 대담성을 배웠지요 그제야 일꾼들은 그가 처음 왔을 때 산청 구경을 부지런히 다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근거렸던 일꾼들이 사과를 하려 할 때쯤 소년 목수는 이미 행장을 꾸리고 떠날 차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바위가 된 개구리 옛날 온정리의 달걀바위산 아래에 깊이 파인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우물 안에 십여마리의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하루 일과는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그들이 보는 세계란 우물 위에 동그랗게 보이는 푸른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늘 한 조각의 푸른 하늘만 보며 살아왔던 개구리들은 세상의 자기들의 보금자리보다 더 훌륭한 곳이 또 어디 있으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한 개구리 세 개의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침에 난데없이 한 마리의 까치가 날아와 앉더니 개구리들에게 우물 밖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까치는 일년 사시사철 꽃이 만발한 강남의 꽃동산 이야기이며 여름철 온 천지가 눈과 얼음에 파묻혀 있는 북극의 희한한 설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름난 명승지도 빠짐없이 알려주었어요 까치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놀랍고 신비스러웠습니다 우물 밖이라고는 동그란 하늘밖에 모르는 개구리들에게 까치의 말은 모두 거짓 같았습니다 눈이 둥그레진 개구리들은 참다못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까치야 너는 어디가 제일 좋니? 나의 어린 개구리가 눈알을 대굴거리며 물었어요 금강산이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 금강산 금강산이라고? 개구리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금강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금강산이 어떻게 생겼고 어찌하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금강산에 보내어 직접 보고 와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까치는 개구리들을 기꺼이 돕기도 했으며 개구리들은 체격이 크고 힘이 좋은 개구리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까치는 그 개구리를 등에 업고 온 누리를 날면서 세상 구경을 다시 키고 나서 금강산의 한 골짜기에 내려놓았습니다 세상 천지를 돌아보며 어리둥절했던 개구리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금강산의 멋진 경치에 더욱 놀랐습니다 개구리는 제 발로 걸으며 구경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걷기 시작한 개구리가 옥녀봉 끝에 기어오르려니 숨이 차서 더는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개구리는 헐떡거리면서 한 발 한 발 올랐습니다 과연 어떤 경치가 펼쳐져 있기에 까치가 그토록 금강산 자랑을 한 것인가 이런 호기심은 맥이 빠진 개구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기어간 개구리는 한낮이 지나서야 겨우 옥녀봉 중턱에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선 순간 개구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과연 이 세상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단 말인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바위 틈새에서도 푸르게 자란 소나무 저 멀리 보이는 구룡녀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뿌연 산 한 개 사이로 일곱 빛깔 무지개가 곱게 늘어서 있고 기암 절벽에서는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고 파란 소는 하늘보다 맑았습니다 개구리는 자꾸 봐도 또 보고 싶고 볼수록 아름다운 광경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잊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돌아갈 줄 모르던 개구리는 두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바위로 굳어지고 말았답니다 옥녀봉 중턱에 있는 개구리 바위는 이때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각자가 대처하는 태도는 다르겠지요 문제 상황을 불평할 수도 있고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고 그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넘길 수도 있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